저는 며칠 전에 세카모토 준지 감독님을 만나 뵀었고요 오늘 FM 영화음악 청취자분들께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감독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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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카모토 준지입니다 세카노오키쿠という映画の 공개에 맞춰서 한국에 왔습니다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저는 며칠 전에 GV 때 뵀었고요 그날 GV 끝나고 식사를 같이 하겠냐고 저한테 물어봤었는데 영화사에서 안타깝게도 저의 집에 계신 오키쿠께서 회를 배달시켜 놓으셔서 식사 자리를 함께하지 못한 게 지금 천추의 한으로 남아있다고 전해주십시오 그날 맛있는 거 드셨는지 궁금하다고 한국料理은 정말 맛있습니다 사카모토 준지 감독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만든 영화 편수를 세면서 열 손가락을 다 쓰는 사람이 제일 부럽다 봉준호 감독님 입장에서는 그때가 아마 감독님이 한 20편 정도의 영화를 만드실 때의 대담이었는데 그 뒤로도 한 10편 정도를 더 만드셔서 이번에 이제 30번째 작품을 만드셨어요 봉준호 감독께서 매우 부러워할 만한 작품 편수를 지금 만들고 계신데 근데 이 30번째 작품으로 똥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 감독님의 30번째 작품은 똥이야기가 되었습니까 봉준호 감독님의 작품은 저는 흥미를 통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인지 그가 더 많은 사람들이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좀 내가 그런 뾰칫을 테마가 恥ずかしい다고 했을 때 그 때 일본의江도 시대에 운 지에 循環型 경제적인 という 事実을 知을 때 これだったら喜劇にもなるし かつテーマ性も表せ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受けました その仕事 かつ日本の映画界 コロナ禍もあっていろんな映画がストップしたり 僕の映画も流れたり そして日本映画界に対する僕の不満もたくさん溜まっていたので 映画界に対してうんちでもぶつけてやろうという そういう喧嘩をったようなところもあって あえて汚い 臭いというのは分かった上で だからこそやろうかなと思いました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요 감독님이 원래 어릴 때부터 반항심이 좀 있으셨나요 제가 감독님 영화를 볼 때마다 늘 좀 놀라거든요 제가 KT라는 영화를 처음 봤을 때도 이게 김계중 납치 사건을 일본에서 일본 감독님이 만들었다는데 놀랐고 그 뒤에 어둠의 아이들이라는 영화를 볼 때도 어쩌면 일본 사회가 감추고 싶어하는 치부를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영화를 일본 감독님이 만드시네 라는 생각에 영화를 볼 때마다 놀라게 되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많은 감독님들이 좀 금귀し할 만한 소재인 인간의 똥을 내세운 작품을 만드시는 결정을 하신 걸 보면 아까 말씀하실 때도 뭔가 일본 영화계에 불만도 많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런 어떤 반항심 아니면 혹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감독님의 창작 활동의 원동력처럼 저는 보이거든요 감독님이 감독님 긍정 Breath의 싶다는 생각으로 감독님은 어떤аг MR가와 보믈적인 것か 감독님은 어떤 반응이나 탄ik 를 좋아지는 것 같고 감독님은 제가 조금법이 남아있고 싶어하는 것 같고 감독님은 어떤 반응이나 반응을 제가 더 casos에 선택한다고 해서 감독님을 지키는 것 같고 감독님은 어떤 반응들을 선택한 적이 있어 映画に救われたというか、そういう思春期を過ごして、なんかこのままじゃダメだなって思って、映画監督という目指せば、なんか今の不満が解消される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たのは確かです。 だから、映画がなければ犯罪を起こしているかもしれなかったと思います。 それと、KTとか闇の子供たちとか、世界の大きくもそうですけど、種類は違いど、忘れ去られようとしていることとか、 日の当たらないものとか、人物とか、そういうものに光を当てて映画にするのが映画監督の仕事かなと思ってます。 はい。 ねえ。 韠画監督たちに対して、 これは、 映画の中に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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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何回も言ったものはとても思いませんでした。 これまでしたくらいの甘い話になりました。 この映画は、 夏の中には、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보통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애초에 시작이 하라다 미티오 프로듀서께서 좋은 날 프로젝트를 만드시고 뭔가 환경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적으로 관객에게 쉽게 잘 풀어내는 프로젝트를 기획하시고 그 첫 번째 작품을 감독님께 의뢰를 하셨는데 이게 좋은 날이잖아요. 후대에게도 남기고 싶은 좋은 날인데 가난해서 똥을 퍼나르며 사는 주인공들의 날이 왜 좋은 날인지를 설득해야만 되는 이야기이잖아요. 그 고민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영화에 담겨있는 주인공들의 날이 어떤 의미의 좋은 날인지를 관객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다양한 시도들이 나왔을 것 같거든요. 음... 운치가たくさん出てきますけど 운치가 테마의 영화じゃなくて 운치를汲을汲み取ったりする 職業에 지금 있는 어르신이 主人公が主人公であって、現代でも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貧困とか格差とかそういうものも盛り込んだ、そこを乗り越えていく若者のたくましさみたいなものを映画の中心に据えないと、 その映画になってしまうという、それは避けたかったところがありますね。 で、肩やお菊が首を切られて声が出なくなるというのも、一つリスクを負うんですけど、そういう声を失ったからこそ見つけられたものがあって、 恋愛の中でいうと、全く身分の違う者同士が最後、こういう心を成就するみたいな。 あくまで人がどういうふうに、世の中の中で不満を持ちながらも、それを乗り越えていくという、そのたくましさをやりたかったということ。 それが脚本を書く上で、一応、うおうさおはしました。 まあ、一言で言うと、かっこいい言い方ですけど、自由への渇望ということは、僕の狙いだったと思います。 はい。 時間が多くなります。 時間が多くなります。 監督の新曲を聴くことがありますが、 まず、今回の初の曲を聴くことが、ルリッドのパーフェクトデーでした。 私が新曲を聴くことを、この曲を選ぶことを、 まず、高校の時に、ベルベットアンダーグラウンドを選んで、 そこから独立したルリッドを続けて、こう聴き続けて、 どういう時に聴くかというと、ちょっと癒されたい時とか、 例えば、撮影中の夜、このルリッドを聴きながら眠るとか、 そういう風に、ただ聴き流すんじゃなくて、 何かこう、気持ちをちょっと落ち着かせたい時とかに、 聴いてきたし、今も聴いてます。 ビム・ベンダースのパーフェクトデーズを見て、 そのルリッドのこの曲がかかったので、 なんだ、ベンダース監督もこの曲好きなんだなっていうのも、 ちょっと嬉しかったし、そんな感じですね。 撮影中に聴くことが多いです。 そして、2番目の曲が、 2番目の曲は、 監督の新聴曲です。 ビジースのファースト・オブ・メイです。 これは、 작은 사랑のメロディという映画の音楽を、 韓国にも愛されました。 この作品は、 小さなメロディという映画を好きながら、 ビジースの歌を好きながら、 それを好きながら、 それを好きながら、 みんなで見に行って、 みんながハマって、 僕も3回くらい見てるんですけど、 マーク・レスターとか、 トレッシー・ハイドとか、 同世代だったんで、 中学生だから、 なんかそうやって感情移入したり、 つつ、 誰が歌ってるのか分かんないんですけど、 この曲は、 ずっと、 なんかこう、 脳裏に刻まれて、 また今、 大人になった時も、 たまに聴きます。 言えば、 純粋になった、 中学生の頃を思い出すんで。 小さな恋のメロディが公開した時に、 中学生だったということで、 年を分かるようになると思います。 そうですね。 あの、 まっすぐな恋ですよね。 小さな恋のメロディって。 今回の世界の大きくも、 弊害がありつつ、 まっすぐな恋っていうのは、 なんか、 おっしゃる通り、 小さな恋のメロディの、 記憶が僕の中に、 まだあるのかもしれないですね。 大人になった。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ビジースの、 ファースト・オブ・メイ、 小さな恋のメロディ。 さかもと、 中学生の中学生の中学生の中学生の中学生の中学生の中学生の中学生。 見た目の中学生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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にも、 大人に感想となってください。 僕もちょっと純粋なところをあるということで. 저도 순수한 면이 있는 것으로 알아주셨어요 이 사카모토 감독님의 오키쿠아 세계라는 영화를 보면 조금 독특한 구성이 눈에 띄실 거예요 마치 단편 영화 9편 정도를 묶어놓은 듯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미리 설명을 좀 드리면 처음에 장편 영화 전체에 대한 투자가 쉽지 않아서 일종의 파일럿 개념으로 하나의 에피소드를 먼저 만들었고 그걸 바탕으로 투자를 받아서 지금과 같은 형식이 되었다고 말씀을 GV나 인터뷰에서 많이 하셨어요 제가 궁금한 건 그렇게 해서 처음에 만든 에피소드가 영화 속의 7장이고요 제 기억에는 똥이 가장 적게 나오는 에피소드였고 정말 영화에서 가장 사랑과 그리고 청춘의 이야기가 가장 음축되어 있는 에피소드였거든요 전략적으로 그 에피소드를 먼저 만드신 건지 투자를 위해서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파일럿에서 돈을 얻을 수 있도록 やっぱり、ある種の印象の強い短編をしなきゃいけないし、 インパクトのある物語であるとか、風景の美しさとか、 そういうものを全部凝縮して短編を作ってお金を集めようとしましたが、 うまくいかなかったんですけど、とりあえず印象強くてインパクトがあって美しい映像という、 この中にあまりうんちを含めると投資しようと思っても、 そういう汚いものを扱うのかっていうことで、 まあまあ拒否され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思いがあったかもしれないです。 私のエピソードを特に好き、 初めに、 추지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눈이 오면 세상이 조용해져서 참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정말 눈이 오고 정말 세상이 조용해지고 그 조용한 세상에서 오키쿠와 추지가 서로의 마음을 전하려 애쓰는 소리만 들리는 시퀀스라서 그 시퀀스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원래는 그 시퀀스는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시퀀스는 이 시퀀스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퀀스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퀀스는 시퀀스를 파일럿으로 만들고 투자를 받으셨어요. 그렇게 만든 장편영화의 서장. 첫 번째 오프닝에서부터 똥을 제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를 보면서 애초에 애둘러 갈 생각이 없는 감독님이 맞구나. 라고 시작부터 애도시대의 똥이 어떻게 순환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에피소드를 만드셨는데 다시 봐도 에피소드가 되게 멋진 오프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15분 정도 되는 서장 에피소드만으로 애도시대의 순환경제라는 것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단박에 알 수 있고 오키쿠와 추지와 야스케라고 하는 3명의 주인공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지를 다 보여주는 굉장히 함축적이면서도 직설적이고 멋진 오프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처음에 파일럿 단편을 만들어서 그리고 나서 장편을 투자 받은 뒤에 장편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장편의 장편의 장편을 통해 장편의 장편의 장편을 겪고 장편의 장편을 찾아갈 때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우키크가 살고 있는 집이 에도 시대의 공동주택이잖아요 에도 시대라고 하는 저에게는 낯선 시대이고 또 일본 영화라고 하는 제가 살고 있지 않은 나라의 풍경인데도 이상한 친근감을 느꼈거든요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제가 어릴 때 봤던 많은 TV 드라마에서 자주 묘사되는 방식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뭔가 그런 공동주택에 사는 서민들이 주인공인 드라마들이 TV에서도 꽤 많이 방영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더 이상 그런 형태의 주택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복잡복잡하는 이야기들이 잘 드라마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감독님도 혹시 그러한 작품들에 대한 어떤 기억들이 있었던 건지 오키쿠와 야스케와 추지라는 젊은이들의 이야기와 함께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가난한 서민들의 삶도 꽤 신경 써서 그렸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江도시대 공동주택을 묘사했던 감독님의 방식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에도시대 공동주택을 묘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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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도시대 공동주택을 묘사했다고 해서 stronger 에도시대 공동주택을 묘사회를 쏙으로ρα hear 저도 어릴 때 조금은 비슷한 환경에 집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어서 가난한 사람의 공간이라는 건 뭐랄까요 내 삶을 숨길 수 없고 남의 삶도 피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어떤 점에서는 피곤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 섞이는 훈련이 되었다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제 어릴 때도 생각나면서 오랜만에 공동주택에 모여 사는 서민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영화를 보는 반감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결국 이 영화는 오키쿠의 얼굴하고 두 남자가 걷는 길이 남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에게는 그런 영화였거든요 저에게는 오키쿠의 얼굴과 두 남자가 함께 걷는 길 그 두 가지가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작품인데 저에게는 이 작품이 혹시 감독님께서는 이 영화에서 오키쿠의 표정이나 아니면 오키쿠의 얼굴 가운데 특별히 좋아하는 순간이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Boom! trim 지가 옥쿠 굿을尋ねてきて 다시는 기기에서 그 컷을 탈라운을 사라진 pous앞도 들으시는 클로즈아프 괜찮은 촬영할 때 짧은 컷으로 촬영했지만 그로키하루의 표정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컷이었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감독님의 청춘에도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사랑하는 사람의 발소리를 듣고 싶어서 문에 귀를 대는 오키쿠의 마음과도 같은 감독님의 시간이 있었는지가 갑자기 문득 궁금해지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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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로 하시기가 쑥스러워서 오키쿠와 세계라는 영화로 만드셨다고 생각해요 그 감정이 영화에 담겨있더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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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걸로 칩시다 아... 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음악 신청곡 하나 더 듣고 조금만 더 얘기를 아주 짧게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곡을 많은 분들은 킬빌의 음악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감독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 곡이라고 생각해요 호텔히 토모야스의 Battle Without Honor or Humanity라는 곡 이 곡을 신청하셨거든요 왜 신청하셨죠? 아니였어요 제가 만든 곡을 타랜티노가 그 Tell me that she'd like 킬빌의 음악으로 들어보도록 애써 そもそも僕が監督した《仁義の役戦い》のテーマ曲なんです。 なぜそうなったかというと、世界の曲のカメラマンが笠松さんって言うんですけど、 タランティーノが日本に来て、キルビルのカメラマンを笠松さんに頼んできたことがあって、 結果は彼女じゃなかったんですけど、そのカメラマンがタランティーノにお土産として、 僕の仁義の役戦いのサウンドトラックのCDを渡して、 それを聴いたタランティーノは良い曲だって言って、自分の映画で使いたいってなったんですね。 なので、映画を好きな人は、この映画を機嫌な映画であるように、 サカモトゥ・ズンジー監督の真意義の戦いを観る人は、 その映画であるような作品の映画であるように、 それらの泣いての韓国人は、 映画の映画によく出てることが多了です。 彼女の映画でこの曲を書いて、 彼女の映画から知らない人はあるかもしれませんか? 知らないように。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한국에서 신나가 됐어요 감독님의 세 번째 신청곡이자 감독님의 영화 신 의리 없는 전쟁에서 호테이터 모야스의 배틀 위드아웃 아노 오라 퓸메니티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영화 속에 야스케라는 인물이 극장 가는 걸 좋아하고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고요 실제로 영화 대사에 나도 이야기꾼이 되고 싶어라는 대사도 나오거든요 저는 이게 혹시 감독님의 청춘의 모습인가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었어요 언젠가 나는 세상을 뒤집을 거야 라는 말도 야스케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두 청춘의 이야기를 그릴 때 감독님은 추지와 야스케 중에 야스케에 조금 가까웠던 분이었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글 때의 모습들이 반영된 대사였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영화 감독になりたいのと 高男子になりたいのって 表現という意味では すごく似てると思いますね 今の自分から脱却したい っていうことは 何かしら自分を知ってほしい という欲望でもあると思うんで そういう意味では 表現の仕事に就くということも 高男子も映画監督も似ているし そういう僕の思いがあったから キャラクターになり セリフになったのかなとは思います 今の自分から脱却したいって 変わりたいって 僕が思った時に 映画監督という職業を見つけたんですけど 高男子になりたいっていうのも 映画監督になりたいっていうのも 結局自分を表現したい ということでは 共通していると思います 문득 궁금해졌어요 監督님으로 하여금 아 나 영화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 영화監督이 되고 싶다라고 마음먹게 한 물론 많은 작품과 많은 감독이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그런 마음을 먹는데 큰 역할을 한 어떤 감독이나 영화가 있을까요? 監督님께 若い時はハリウッド映画ばっかり 見てましたけど 言えばほとんど ハッピーエンドの映画ですね ある時 大島渚 監督の映画を見た時に 絶望で終わったんです ラストが 映画って ハッピーエンドじゃなくていいんだ って思った時に その 希望じゃなくて 絶望を 表してもいいんだ と思った時に 難しいけど 自分は その 希望を与える っていうことに 絶望を感じてもらう方が 自分自身を 表現しやすいな と思いました 그렇게 생각하신 감독님께서 이번 영화는 희망적으로 끝내셨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감독님의 エンディング이 변화가 된 movies الج MEMBER 1 3年 かかったんですけど あの 撮影 終えるまで その3年 っていうのは あの やっぱり コロナ禍 だったんですね 自分自身もめげていたし、気持ちが沈んでいたし、みんなそうだったと思うんで、この時期に映画を撮るってことは、絶望で終わってはいけないっていうか、どこかで爽やかに終わら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 すべてはコロナ禍で撮影したということが原因ですね。 この映画をコロナの時期に作るんじゃなくて、 世の中は平穏な時にこの映画を作ってたら、ラストシーンは違ってたと思います。 主人公の誰かがクソまみれで死んでいるようなラストになってたかもしれない。 これが最後に質問になるかもしれません。 私が以前、C4CGO音楽監督の課題に説明を説明しました。 この映画は、プロナ禍の課題に説明を説明します。 この映画は、プロナ禍の課題に説明を説明します。 その映画に説明します。 その映画を説明します。 その映画を説明します。 それから、プロナ禍の課題に説明を説明します。 私は、プロナ禍の課題に説明します。 プロナ禍の課題に説明します。 自分のオリジナル脚本で映画を撮ることは多いですけど、たまにメジャーの会社からの依頼を受けて映画を撮ることもあります。 なんていうか、自分はこういう監督だってあんまり決めつけたくない。 自分が得意なことだけ追求するんじゃなくて、苦手なこともやっ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 そうしないと、自分の成長が期待できないっていう。 だから、いろんなジャンル、バラバラなジャンルに挑戦して、そうやって自分に変化をつけていくっていう。 そういう点々が繋がった線だと思います。僕は。 さて、GVの時の映画の映画にサポタンを見ることが多いです。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일본어로 똥이 운치예요? 운치 한국말로 운치라는 단어가 있어서 운치데 굉장히 운치 있게 들리는 표현이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되네요 나중에 감독님께 한국말 운치의 뜻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운치가 있다 한국어로 운치는 말인데 그 때 또 어메기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이 영화는 설명하는 말인 것 같아요 운치ってちょっと可愛이言い方なんですね 本来는 운고って言うんですけど 운치って 워리트子供が使ったりするかな 한마디로 이 영화는 운치가 나오는 운치 있는 영화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운치가 나오는趣의 영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키쿠와 세계라는 영화를 보게 될 한국의 관객분들께 그리고 하나 더 아마도 지금 야스케와 추지와 그리고 오키쿠의 시간과 비슷한 시기를 살고 있을 이 방송을 듣는 한국의 청춘들에게 특별히 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운치는 말인 것 같아요 운치는 말인 것 같아요 운치는 말인 것 같아요 운치는 말인 것 같아요 운치가主役ではありません 운치는 말인 것 같아요 운치는 말인 것 같아요 운치는 나 might have been bom 이것은 옛날 말씀이지만 이 어르신의 주인공들의 삶의 삶을 지금 자신의 일을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곡 설명을 여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카우보이 정키스의 Sun Comes Up It's Tuesday Morning을 신청하셨어요 녹음을 하고 있는 오늘이 화요일이라서 고르신 건가요? 이것은 사람에게 추천한 앨범입니다 카우보이 정키스의 데뷔의 앨범입니다 그 1 곡의 앨범을 듣고 어떤 곡을 듣던 때 제가 듣던 때 아까의 어르신과 비슷한 앨범의 앨범을 듣고 자신의 앨범을 느끼고 자신의 앨범을 느끼고 다음에 또 뵐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また 서울に来たら 一緒にご飯でも食べましょう. 감사합니다. 아 저야 영광이죠. 청춘이로구나. 고외대 세션. 매직아워 스페셜 F 오늘은 오키쿠아 세계를 만든 사카모토 준지 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 감독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